세계보건기구 WHO는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감염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선포한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WHO는 제4차 에볼라 긴급대책위원회를 열어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3개국의 신규 감염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. WHO는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에볼라 확산을 억제하는 데 큰 효과를 거뒀다며 서아프리카 3개국의 에볼라 발병이 중단될 때까지 출국 시 에볼라 검사를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